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그리고 국산화 관련 주가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종목군을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의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일본이 현재 대한민국에 대해서 반도체 소재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품목에 대한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수출 규제 조치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같이 한번 알아보시면 첫 번째로는 바로 플로린 폴리미드 폴리미드 필름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고 이제 PI 필름이라고 흔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PI 필름을 만들었던 업체들이 SKC코룸 PI 라든지 이런 폴리미드 똑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발전되는 것이 CPI라는 게 있어요. C는 이제 컬러리스 투명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플라스틱 필름을 만들게 되면 이제 CPI 필름이라고 하고 일반적인 구부러지는 필름을 우리가 그냥 폴리미드 필름이라고 하는데 불소 처리를 통해 가지고 열 안정성 등을 강화한 필름이라는 뜻이고 디스플레이 제조에 쓰이는 다양한 PI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PI 필름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PI 관련 기업들이 이 폴더블 관련주를 엮이면서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일본이 전 세계 시장에 대해서 약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이 바로 이 PI 필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런 PI 필름 자체가 디스플레이 공정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경량화 소재로 또 활용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3D 프린팅에 대한 소재로 활용될 수 있겠죠. 그럼 정부에서 지금 3D 프린팅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정부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었는데 그에 따른 부분에서 이런 PI 필름 자체가 상당 부분 이슈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기억을 함께 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리지스트, 레지스트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이는 감광액에 대한 제조를 우리가 레지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감광액을 영어로 포토레지스트라고 하는 거고 일본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약 9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이 분야도 소재분야에 대해서 일본에 의존도가 높은 분야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기판에 포토 마스크를 제작할 때 이 레지스트 감광액을 쓰게 되고 여기에 이제 이 웨이퍼죠. 웨이퍼가 나오는데요. 이 웨이퍼에서 중요한 공정 중에 한 개가 바로 우리가 노광이라고 합니다. 노광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데 노광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각, 그 다음에 이제 방막으로 넘어가거든요. 이제 시각 안에 이제 세정이 포함되어 있고 방막이 증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로도를 인쇄하는 과정을 우리가 바로 노광 분야라고 하고 그 분야에 하는 것을 이제 포토공정이라고 합니다. 그 포토공정에서 필수적인 재료로 쓰이는 것이 바로 이 감광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반도체 에칭가스라고 합니다. 특수가스라고 흔히들 얘기하고 반도체 세정에 쓰이는 고순도 불화수소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의 일본산 수입비지구는 약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꾸준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 국산화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 뉴스로 나왔던 SK머티리얼즈가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에칭가스, 바로 불화수소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불화수소는 또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기화형 불화수소, 여기 에칭가스라고 하는 부분과 액화형 불화수소, 불산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종목분들이 ENF 테크놀로지라든지 또는 램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함께 포함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면서 먼저 우리가 머리에 집어넣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현재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로 인해 국산화 관련 섹터군으로 묶여있는 종목분들인데요. 우선적으로 지금 세미시스코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국산화를 성공한 기업입니다. 구리기반에 대한 투명정극 소재에 대한 국산화를 성공한 기업이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소강소기업으로 국산화 강소기업으로 55개를 지금까지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또 뽑혔던 기업이거든요. 좀 더 중요하게 보셔야겠고요. 두 번째는 램테크놀로지의 후성인데요.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SK이닉스에 불산을 공급했다라는 뉴스로 작년 달 9월 달에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신고가람을 형성했던 종목입니다. 앞으로에 대한 여진도 꽤 남아있다라고 보고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자 PI 첨단 소재가 이제 SKC코룡 PI 그 기업의 사명이 변경됐는데 앞서 봤던 폴리이미드 필름에 대한 국산화를 성공한 업체가 바로 PI 첨단 소재다. 자 이녹스 첨단 소재는 마찬가지로 OLED나 반도체에 대한 국산화를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캠투로스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최근에 2차전지 관련해서 모습이 좋은데 거기에 대한 불소수지에 대한 국산화를 성공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SNS텍은 워낙 유명합니다. 지금 신고가로 꾸준하게 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블랭크 마스크가 바로 포토 마스크 아까 전에 얘기했던 포토 공정에 쓰이는 포토 마스크에 대한 원재료가 바로 블랭크 마스크입니다. 자 DENT 뭐 율촌화 환화 솔루션 같은 게 있고요. 일치테크 일치테크 같은 경우는 탄소섬유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국산화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삼륭물산 식품포장지에 대한 고차단성 필름에 대한 국산화를 성공한 기업이고 우리가 또 첨단 소재 탄소섬유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기업 중에 한 개가 바로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우리가 이 효성이라는 기업이 예전에는 지배구조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많았었지만 사실 효성이라는 기업이 예전부터 이제 화학 석화기업 안에서도 이런 첨단 소재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슈가 되는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성 첨단 소재도 좀 더 기억을 하시면서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자 우리가 경인양행 동진세미캠 송원산업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경인양행이나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감광액을 만들 수 있는 원재료를 납품하는 기업이 바로 경인양행과 송원산업이고요. 동진세미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감광액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KPM테크나 솔브레인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산화로 엮여 있고 마찬가지로 얼마 전 기아용 불화수소 에칭가스에 대한 국산화에 성공했던 기업이 바로 SK머티리얼즈까지 우리가 국산화 관련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국산화로 연결되면서 국산화 관련주로 들썩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는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2020년도에 화두 두 개만을 잡아본다. 그러면 제가 2019년 말에 얘기했던 것이 12월달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도 첫 번째가 바로 기술이전, 제약바이오기업들의 기술이전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가 바로 국산화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 지금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기억을 하시면서 정리가 되어 계신다면 충분히 좀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일경제라든지 또는 머니투데이 방송 그리고 서울경제TV, 한국경제TV까지 오면서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 이 한국경제TV까지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수익률로 증명된 전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대해서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매일매일 좋은 정보들 올려드리고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그 정보 참고하셔서 주림이 탈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프라인 강연에도 저희가 많이 했었는데 할 때마다 이렇게 큰 상황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가 빨리 극복된다면 또 이런 오프라인 강연에도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개방송과 정규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공개방송과 정규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밴드 이벤트 100일간의 기적이라는 프로젝트로 오전과 오후 리딩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종목 추천도 하루에 두 개씩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습관을 바꾸신다면 지금 시장은 바로 기회의 시장이 될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선착순이니까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